오늘 2024년 1월부터 유학생의 학기 중 근로시간은 다시 주당 20시간 이하로 제한됩니다. 연방 이민성은 노동시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풀타임 유학생에 대한 근로시간 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에 유학생 50만여 명이 근로현장에서 풀타임 등으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조치가 올해 말 종료되자 유학생과 옹호단체들은 주 20시간 근로제한을 아예 영구적으로 폐지한다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 유학생은 지난 1년 동안 주 40시간을 일하며 모은 돈으로 학자금 대출 4만 달러 중 만 달러를 갚을 수 있었는데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부모에게 지원을 받긴 하지만 등록금이 3배나 올라 미안했었는데 20시간 넘게 일하면서 등록금 일부를 보태고 더 나아가 치과 진료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등록금으로 6만 달러, 기숙사 비용으로 1만 2천 달러를 냈다는 토론토 대학의 한 학생은 갑자기 본가에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기면서 여윳돈이 없어 캠퍼스 내 푸드뱅크에 도움을 청하게 됐다며 지금은 이곳에서 코디네이터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약학과 학생은 연말과 방학 동안 약국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풀타임을 원하는 탓에 지원이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유학생 단체는 대부분 학생들이 최저임금으로 일해야 하는데 고물가인 이런 상태에서 20시간만 일하곤 버틸 수는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유학생이 돈이 좀 있는 부유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물가가 치솟으면서 이제는 많은 학생들이 식사를 거르기도 하고 렌트비가 치솟으면서 침대를 같이 쓰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일부는 노숙자가 되거나 다리 밑에서 잠을 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정부 정책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용주에게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이민성은 유학생 근로시간 완화 조치를 얼마나 많은 유학생들이 활용했는지 또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 등을 면밀히 평가한다는 방침이어서 교제가 다시 완화될진 미지수입니다. 한편 국내 유학생 수는 2013년 30만 명에서 올해 90만 명으로 3배 늘었으며 이들의 소비와 등록금을 통해 국내 경제에 220억 달러를 기여하고 20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가을 유학생 등록금은 대학원 가정이 4.3% 오른 평균 22,061달러 학부 가정은 6.3% 오른 38,081달러이며 국내 학부 학생의 평균 등록금은 7,076달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 자는 것이 건강에 중요한데 60세 이상이 숙면을 취하지 않으면 치매 발병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연구팀이 수면과 노화, 치매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60세 이상 346명의 데이터를 2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이들의 연령과 성별, 수면제 사용 등 다양한 요인을 조정한 결과 60세 이상 나이 든 사람이 깊은 잠을 연 1%만 덜 자도 치매에 걸릴 위험이 27%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느린 뇌파 수면으로 알려진 가장 깊은 단계의 수면 감소가 노화 및 치매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숙면은 뇌에서 신진대사 노폐물을 없애고 기억력을 높이는 데 좋고 고혈압 등 다른 치매 위험 요인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충분한 수면의 질과 지속시간을 위해 시간을 들여 숙면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전문가도 양질의 깊은 수면이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뇌의 독성 단백질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동의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의사협회 신경학 저널에 실렸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5시간 이하나 9시간 넘게 자는 등 너무 적거나 많이 자는 사람들은 인지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잠을 잘 땐 얕은 잠인 램 수면 주기와 깊고 긴 잠인 비렘 수면 주기가 나타나는데 가장 길고 깊은 비렘 수면이 들면 심박수와 호흡이 느려지고 뇌파가 느려지고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깊은 잠을 자면 신체는 에너지를 보충하고 세포를 재생하고 조직과 뼈를 성장시키고 복구하며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기억력과 인지능력, 학습력 등 두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따뜻한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하고 숙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휴대전화나 TV 스크린을 보는 것을 차단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5,500만 명 이상이 치매를 앓고이고 3초마다 1명씩 치매에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50년에는 치매 환자가 1억 5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임금 보조금으로 지급된 4억 5천 8백만 달러를 다시 걷어들였습니다. 임금 보조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직원 급여의 최대 75%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임금 보조금으로 지급된 예산은 1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결과 회사의 실수로 인해 지급됐거나 정부의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지급된 사례들이 확인되면서 당국이 환수 조치에 나선 겁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총 4억 5천 8백만 달러 이상을 환수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일부 기업들이 무자격인데도 임금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았다며 특히 이런 규정을 악용한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미 1,500만 달러 상당의 벌금도 부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감사 결과 일부 사례가 경찰 조사 대상에 포함돼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오는 2025년까지 계속해서 감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연방통계청의 10월 인플레이션 발표에 앞서 경제 전문가들은 휘발유 가격이 한 달 전인 9월보다 하락하고 식료품 가격 상승 속도도 둔화했다며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BMO 전문가는 3.2%까지 RBC는 이보다 더 낮은 3.1%까지 하락할 걸로 전망한 가운데 앞서 9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3.8%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하락은 기준금리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가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연방중앙은행엔 반가운 소식으로 업계에선 주문이 다음 달 있을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캐나다 자녀양육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다음 달은 13일에 지급될 예정으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이 대상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방국세청의 내 계정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온타리오주 정부가 제공하는 온타리오 트리룸 혜택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혜택 등 3가지 혜택을 하나로 뭉친 지원금으로 이달 10일 지급받은 가정은 다음 달 8일에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한 가정은 지급일로부터 2주 후 국세청 등에 연락하면 됩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스카브로의 한 버스 안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용의자를 공개 수배한 지 하루 만에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3시 10분경 코린티안 블루보드와 파머스 에비노에서 버스에 탄 12세 소녀가 용의자를 지나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용의자 이미지를 공개한 경찰은 하루 뒤인 일요일 42세 셀레스티노 리시오를 체포해 성적 간섭과 성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발표했으며 오는 2024년 1월 11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9천만 달러 상당의 대량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올 여름부터 10월 말까지 대규모 마약 단속을 벌여온 토론토 경찰은 가정집과 사업장, 차량 등 여러 곳을 수색한 끝에 경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을 적발했다며 벽돌 안에서 551kg의 코케인을 가방 안에서 441kg의 클리스탈 필러폰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서 총기와 차량, 현금 9만 5천여 달러를 발견한 경찰은 이들 마약이 미국에서 불법 밀수된 것으로 보고 토론토와 미시사가 에이젝스에 거주하는 20세에서 43세 사이에 7명을 불법, 마약 등 30건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현재 2명은 구금 상태이고 5명은 보속 중이라고 전했습니다.